통금 시간을 늘려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없다는 얘기? 그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은근히 엄마보다 지금 아버님이 더 적이신데 이해는 하는데 내 애는 안 된다 우리 애가 채찍어도 작고 좀 아 좀 채우면 되죠 성격도 그렇게 쾌활한 편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집에서 우리 애기 우리 애기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는 다른 애랑 달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딸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맺지 못하고 맞아요 딸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신동엽 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딸이 막 신동엽 씨 리얼 봐봐요 이 사람이 차라리 우리 아빠였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라리 그런 생각을 살짝 했죠 아빠라고 해요 신아빠 새로운 아빠 네 오빠 한 살 더 오로 오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 원샷을 좀 잡아주실래요 우리 오빠 원샷 지금 엄마 말씀으로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눈동자 흔들리는데요 그러면 아들이 뭐 1시까지 이렇게 데이트하는 건 그건 괜찮다 이거죠? 만약에 10시 중 생기면은 아들도 그거는 안 되겠죠? 어 그래요? 저한테는 아들이지만 거기도 또 귀한 딸이잖아요 걔도 조금 지켜줘야 되는데 걔도 12시? 야 그래서 진짜 청아가 그딴 노래를 불렀구나 그 동생의 고민 이해가 돼요? 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 저기 오빠께서는 동생이 제일 안타까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방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은 이제 제가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방은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같이 아 세 분이 같으셨어요?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같이 아 세 분이 같으셨어요? 네 그런 집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몇 살까지? 사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나오기 전까지